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오늘부터, 오늘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역시 황상무 사퇴. 네, 오늘 아침부터 기자들의 단체 카톡방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황상무 이제는 전이 됐겠네요.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자진사퇴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기 때문인데 대통령실에서 오전 6시 49분 정도쯤에 언론인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하고 그걸 대통령이 용인하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황수석이 대통령한테 언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언제 사의를 수용한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는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상당히 강경한 기조였던 거에 비하면 결정이 좀 급하게 이뤄진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제 사의 표명을 했고 언제 수용했는지 모르지만 어제까지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는 식이었던 발표를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제 저녁에 특히 보수 언론들, TV조선이라든지 채널A 같은 언론 매체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상당히 강경한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YTN에 나온 여권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의석을 몇 석 잃더라도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인용 보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강경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게 전환됐다. 이렇게 기자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밀어 짐작하면 어제 밤늦게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심각함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에게 있었고 급작스럽게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환이 이뤄진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오늘 황상무 수석의 사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도 신변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외교부의 방산 관련 일정을 위해서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곧 귀국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만 양쪽 다 하는 얘기는 이종섭 대사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발표한 25일에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 목적으로 조기 귀국하는 것이 수사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정이 뭔가 봤더니 저도 오늘 오전에 그래서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에 오늘 새로 공지가 된 일정이더라고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라는 게. 그래서 아까도 한겨레 같은 데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이 일정이 확정된 게 또 오늘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날짜에 맞춰서 확정된 건지 혹은 확정하고 있다가 발표를 같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교롭다. 이런 해석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공수처의 수사를 받기 위해서 조기 귀국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의구심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문제, 황상무 수석 문제와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가 둘 다 해결됐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황상무 수석은 꼬리를 내린 것이고 도주대사, 이게 주호주대사인 이종섭 대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도주대사도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맞섰는데 발언을 각각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의도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황상무, 패칼 수석을 이제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던데 호주대사, 도주대사도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길 바랍니다. 양측의 어떤 평가가 선명하게 엇갈리는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 해결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압송해라라고 여전히 강경한 모습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드시 뭘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해석하자면 이종섭 대사나 혹은 황상무 수석이 뭘 잘못해서 사퇴하거나 귀국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걸 요청하니까, 민심이 뭔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한동훈 위원장 말 중에는 두 가지가 딱 들리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말은 아니지만,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 발언인데,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이, 하여튼 다 해결됐다. 네, 해결됐다. 해결됐다를 강조했고요. 하나는 아멘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종교 집회 아니었죠? 일반적인 유세 집회인데요. 거기서 동의를 뜻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특이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박하게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기류가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여러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저녁에, 어제 저녁에 TV조선을 비롯한 보수 매체들의 보도의 논조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TV조선 같은 경우에 어저께 뉴스9, 메인뉴스에서 윤종호 앵커가 톱뉴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앵커링을 했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은 정답이 뻔히 보이는데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치면 남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잘 알 텐데 묘수를 찾는 건지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사실상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가지고 정면 비판인데요. 앵커 브리핑으로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중에서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기자 대담 코너가 있는데 그 기자 대담 코너에 어제 제목이 보였냐면 이대로면 100석 이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제목들로 볼 때 보수 언론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어떤 기자 내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언론들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하는 일이 잦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잦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정면 비판한다는 것은 보수 언론들이 판단하기에 지금이 위기 상황이거나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는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목들 보면. 이게 어제 조간신문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강경 기조였는데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뭐였냐면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초도 이상하다. 이런 제목으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나왔었고요. 어제 저녁에 tv조선 보도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보면 동아일보에서는 제목이 뭐였냐면 용산 리스크에 서울 8석도 못 건질 판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보수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의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게다가 서울수도권의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나서서 대통령 시일에 어떤 조치를 요청을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대하고 또 지지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안이 해결이 됐느냐 해소가 됐느냐는.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모양새는 지금 모양새는 선거판이 워낙 급박하니까 대통령이 굴복하고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말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그것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모든 것이 해결됐는가 이건 따져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주체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이 당의 결정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다 수용하기로 한 거냐. 이건 조금 뒤에 저희가 비례대표 문제 관련해서 따져볼 거고요. 다른 한 가지 축은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할 정도의 조치가 지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느냐.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으니까 변론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황상무 수석 건은 오히려 두 가지 중에 쉬운 편이고 어려운 건 이제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하지만 대통령실의 설명은 필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서 그 수사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상당수가 요구하는 거는 대사직의 해임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인 사람이 대사직을 수행하러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여론인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인식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반드시 뭘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대통령실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히고요. 뭐냐 하면 이종섭 대사 건은 뭘 잘못한 건 없다 아직까지. 이런 어떤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때 꾸준히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사직 해임이나 이런 건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 기류는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이게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사직에 그대로 둘 것인지 공수처 수사는 제대로 받을 것인지 그리고 껍데기 전화기 제출한 거 진짜 전화 제출할 것인지 공수처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다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불씨가 계속 이어질지 짐작할 수 있겠군요. 다만 저도 오늘 여권 관계자들 두 분 정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이나 혹은 지금 여당에서 기대하는 거는 일단 호주 대사가 들어오면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면 그걸로 1차적인 여론의 불길을 좀 식힌 다음에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공수처를 향해서 압박을 해나가겠다. 들어온 김에 빨리 좀 조사를 받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 놓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수처를 오히려 역으로 압박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원하는 만큼 작동할 것이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충분히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야지 여론이 돌아설 텐데 전화기 제출하고 예를 들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이게 근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실 전화 받았다는 것도 거의 팩트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가라앉히려면 정확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눙칠 수밖에 없는 여러 부분이 있다는 게 아마 앞으로의 사건 전개의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들어온다고 해서 끝나는 사안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소위 말하는 유난 갈등 시즌2 내지는 어제 저희가 평가했던 것처럼 여당이 뭉쳐서 오히려 대통령실과 맞서는 그림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이게 촉발되는 고리가 된 게 엊그제 발표됐던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명단 발표 문제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늘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는데 일단 처음에 공천자 명단에 발표된 비대위원 2명 김예지 현역 비례대표 의원하고 한지아 현재 비대위원 2명이 포함이 돼 있고 반대로 호남이라든지 당직자 출신들이 뒷변으로 밀리거나 아예 포함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기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는 기자회견을 직접 자청을 해서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 정리를 좀 해보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8일에 명단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전날 밤부터 이철규 의원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계속 한동훈 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중에는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서 아니 내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 명단도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나는 같이 못한다. 라는 뜻을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전달했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어제 TV조선에서도 일부가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18일 오후에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에 전화를 걸어와서 두 사람이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들었던 얘기. 아니 그만두신다고요? 그럴 거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좀 더 세게 나가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만두시냐. 사무처 직원을 비례대표 후보 앞순번에 왜 안 넣느냐. 호남 배려도 안 하고 그런 게 문제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반응하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의 가벼운 언쟁이 통화를 통해서 오고 갔다라는 얘기고요. 그 통화를 하면서 이철규 의원이 친윤인 게 무슨 죄인이냐. 우리는 친윤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호소도 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 보도를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10분 전에 비례 명단 발표 10분 전에 보내줬고 그걸 본 대통령실이 격노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뭐냐면 보수 언론 역시 보도지만 지금 이 갈등의 근원은 선거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다. 이런 어떤 직설적인 분석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인사를 넣을 거냐 뺄 거냐 혹은 앞순번으로 돌릴 거냐 뒷순번으로 돌릴 거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국 이번 총선을 끌고 가는 주도권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큰 그립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쥐 것이냐. 이런 싸움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를테면 채널A의 보도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천 신청한 인사들 중에서 특정 인사들을 안정권에 배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상세하게 거의 누군지 짐작할 수 있을 수준으로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현직 공영방송국 사장이라든지 호남 출신의 보수 논객이라든지 방송인 출신의 전직 당 대변인이거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처럼 계속 정치 쪽 취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사실상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건 양측의 갈등의 양상이 상당히 골이 깊고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다. 양측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대통령과 당이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수도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의 요청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체적인 명단이 나올 정도가 되면 서로 양측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흘려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자기 입장을 알려주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지라시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자기 방어성 메시지들을 기자들의 단체 채팅방 같은 데 서로 돌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양상입니다. 대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가 윤 대통령 멘토였던 심평 변호사가 sns에다가 한동훈 약발 거의 끝났다. 총괄선대위원장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난 1차 윤환 갈등 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건데요.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와라. 지난번에도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 양상이 지금 재현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요. 어제 이렇게 어떤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다. 이런 어떤 분석 기사가 쏟아질 때. 오늘 아침인가 이른바 지라시라 그러나요. 어떤 소문 소문을 다룬 매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신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쏟아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는 대통령이 물러나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요청들이 받아들여진 형식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이 갈등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결국 양측이 서로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나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 당에서 원하는 대로 조치해줬지 않느냐라는 지금 명분을 오늘 오전에 쌓아놓은 거고.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특정인을 공천해달라고 사실상 요청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이철규 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은 진행 과정이 지금 투명하게 공개되지가 않았다. 이게 문제다. 당초에는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관이라든지 이런 걸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 쪽으로 이관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내가 사실상 소외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인데 내가 이런 얘기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일에 관여하느냐. 월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내가 월건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 월건이다. 심지어 장동혁 사무총장은 관여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사실상 양측이 서로 권한을 둘러싸고까지 충돌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상은 일단 겉보기에는 봉합된 듯한데 안에서는 비례 문제 그리고 또 무엇이 아까 말씀드린 이종섭 대사 문제 이런 걸 둘러서 언제든 갈등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됐다고 판단한 여당 쪽에서는 오늘 오후에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비례대표 순번 조정을 어느 정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회의가 소집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좀 전에 보니까 공관위의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폭발하면. 어떤 갈등의 양상인지 뭔지 분석을 해봐야 할군요. 그렇습니다. 뭔가가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야당 쪽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야당 쪽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실은 서로 사이가 좋았던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일종의 신경전 혹은 주도권 싸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와 관련해서 더불어몰빵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투표해달라 이런 구호고 조국혁신당은 창당 초기부터 지민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종의 견제구를 날리는 거 아니냐라는 조짐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로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지지율이 최근에 10% 후반대까지 빠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었는지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 유세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잠시 헷갈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최근에 또 조국혁신당 대표하고 합동 인터뷰를 했었던 전남 해남진도완도의 공천권을 따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발언을 했었던 내용도 민주당 내에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덕담을 한다고 하다가 박지원 전 원장이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자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되면 명예당원을 할 거면 민주당의 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해야지 왜 여기 가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왔고요.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박지원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덕담 차원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부적절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워낙 어떤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로 형님이다 동생이다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게 붙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는데 형님이 동생보다 표가 더 안 나오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당의 이해관계에 비춰봤을 때 부딪히거나 갈등 양상에 심해져서 도움이 될 건 없다는 건 양당의 이해관계가 똑같이 동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사실은 비례에서 투표율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서로 좋다라는 게 지금까지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떤 갈등관계가 심화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쪽에서 계속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했었던 발언이 TK 시민의 발언을 소개를 하면서 민주당을 찍을 수 없다는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게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외국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냥 대구 시민의 말을 소개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의 공식 입장도 이재명 대표가 소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하객진 전술의 총사령관인 거기 때문에 잘 이끌어달라고 했었던 기존의 발언을 계속 다시 상기시키는 그 하객진 전술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지금 현 집권당을 둘러싼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총전술지휘는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맞서는 모습은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어떤 분명한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열린민주당이 초반에 상당히 기세가 좋았다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깎여나갔던 어떤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걱정을 하는 거겠죠.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조국혁신당의 현상이 그리 나쁠 건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등 양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좀 많은데 지켜봐야죠. 그리고 제3세력 이른바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후보 10명의 선정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비례대표 1번에 이주영 전 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됐고요. 비례대표 2번에 천하람 변호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천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었고 공식 출마 선언까지 예정을 해놨다가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비례대표가 됐는데 문제는 당 내에서도 비례대표가 선정이 안 된 분들 김철근 사무총장 같은 분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비례대표 순번도 계속해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이 반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공천위원장도 지도부가 비례대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 그걸 안 넣어주니까 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서 당내 갈등이 조금 이어질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당의 당세는 지금 자꾸 위축돼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잡음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명단 발표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잘 짜졌다. 최고위원들이 다 찬성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학계 인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난 찬성한 적 없다. 또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